너무 맛있다 우유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맛있게 먹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아씨 많이 맛있게 먹고 겨울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참 좋다 맛있어요 완전 찐하고 와 음식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음 표현도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해 우리 이거 먹고 어디 가요? 이제 좀 에너지 충전하고서 좀 뭐 하고 싶은 거 저요? 전 요즘에 볼링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랑 이제 친정어머니 올라가게 해서 시어머니랑도 치고 친정엄마랑도 치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못하는 사람이 해도 저 엄마들이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공을 굴려놓고 골과를 해요 뭐라고? 길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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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진짜 웃겨 진짜 그 모습 마음이 안에서 그냥 웃겨 재미 해보셨어요 볼래?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딱 한 번 대학교 1학년 때? 내 평생에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러면 한 20년 전이네요? 더 됐지 불가 그렇다며 내가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볼링을 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쳐봤대요 볼링을 그때 막 치자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랑 당군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군은 400을 친데 내가 무슨 당군이 포켓벌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볼링장은 못 가면서 소원이야 가족끼리 가는 거 우리 갈래요 볼링장? 셋이? 다 같이 그럼? 허간동님 하고 하면 웃기겠다 허간동님 알지? 다른 공부를 하는 건 다 못해 진짜? 농구만 잘 하죠? 볼링은 또 모르겠다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야? 볼링장 갈까? 가자고 해봐 그럴까요? 응 소질이 인생가 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지금 피스 하는 거야? 아 지하 씨도 오셨네 오빠 배경하네 아 참나 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깜짝이야 귀신이 뭐 드세요? 우리 팥 칼국수 오겠습니까? 쪼금 쪼금 방이 어서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콩 그때 콩 준 거 어머 이거 직접 하셨어요? 이거 했다고 누가 정말요? 진짜요? 레시피대로 그거 해가지고 콩 준 만큼 한 거니까 레시피를 또 우리 형님께서 주셔가지고 네 허 감독님 처음 뵙지? 아니 저는 감독님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자주 뵙어요 벗어 술 찌면서도 많이 뵙었고 술 찌면서도 많이 뵙었고 제가 KCC 완전 팬이라서 응원 엄청 많이 갔어요 아 그래? 네 밖에 나가서 좀 놀아볼까 아니 우리 안 그래요 볼링장 가자 볼링장 가고 싶다고 볼링장 가고 싶다고 볼링장 가고 싶다고 내가 보면 애만 없으면 집에 없을 거 같아 하나도 활동적인 거 같아 감독님 잘 치세요? 난 대학교 때 쳐보고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사실은 보링을 못 치겠다고 농구 선수는 스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밑으로 가면 반대로 해서 이렇게도 막 넣고 하는데 스팅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스냅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따 가서 얘기해 아니 룰은 룰도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거 진짜 룰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재밌어 이게 점수는 곧 컴퓨터가 나오니까 맞아 맞아 가자 이따 가자 빨리 오 형님 지원인데요 네 여기 구례 근처에 볼링장 있어요? 볼링장 있지 여기 손님 또 한 분 오셨는데 볼링을 엄청 치고 좋아하신대 누가 오셨는데? 그 원효 개그맨 원효 아시나? 또 재수씨가 또 오셨어요 여기에 이나와 쌤 집에 원효 대사 아이 무소리 하는 사람 무슨 뭐냐 원효 대사 아이 무소리 하는 사람 무슨 뭐냐 원효 대사 무슨 고인물 뭔 고인물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어 가서 이제 좀 이따 거리자 가까이요 볼링장으로 볼링장으로 볼링장으로요? 아 빨리 와요 온나 아이씨 네 가자 빨리 자 들어가 가자 볼링장이 엄청 커요 왔당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어머 여기가 이제 신세계야 진짜 잘한다 수고학생인데요? 멋있다 자 네 우와 우와 잘한다 아 뭐야 여기가 이제 신세계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계신다 사장님이세요? 귀여워 내가 사장이라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심진아 씨 네 송혜교라고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해야죠 가만히 있어봐 거울부터 골랐고 여자분들은 자기 몸의 몸무게의 10% 어머 10%요? 10%? 그러면 나는 5kg? 8 8 50kg요? 8.5kg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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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으세요 고민? 하나 뺐어요 왜요? 하나씩만 거의 하나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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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래요? 어? 공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나도 두 개 넣어야지 어? 공 놓을 데가 없어요 아 그럼 들고 쓸게나 하하하하하 웃기다 나 들고 쓸게 그럼 편을 짜야 할 거 아니에요? 편을 짜자 편 아니 벌칙을 먼저 정해야지 누굴 뽑을지를 알지 실패 뭐예요? 아우 좋다 우리 고기 구워 먹기 하면 안 돼요? 그래 고기 구워 먹자 고기 구워 먹기 하자 설거지까지 하기 맞아 바베큐 맛있어 맛있어 저게 랜덤으로 한 번 뽑아볼까? 그래 그래 아니 왜냐면 내가 아까 보니까 가방에 아기들 카드가 들어있더라고 카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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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도 카드 갖고 다녀요 요즘 아니 이게 아기들 카드인데 뽑아 색깔 카트티 노란색 빨간색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그야말리 오케이 오케이 세 번이나 뽑고 나중에 보기 뽑자 뽑자 자 자 형수부터 옐로우 노란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오우 오우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잠깐만 알아서 나가면 돼요? 됐다 그래 한번 해봐 우리 밑에 단사 완전 단사 단사 한 번씩 실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 아, 왼손으로 치는 차도 온다 연습으로 해봐, 연습으로 왼손 투수 왼손 둘, 둘 갔다 한 번 보름을 치는 오, 뭐야! 자, 우리 팀이 이쪽 라인은 한 사람 치고 이쪽 라인 치시는 데요? 와... 좋았다 좋았다 감 잡아왔어! 감 잡아왔어! 아, 이 나네 이야, 잘 치네 너 폼이 좋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머, 팔이야 아, 맞다 야, 수필 먹었어 수당이다 던졌어 대박 야, 대박, 수필 먹었어 수필 줬어요? 일부러 줬어요? 난 진짜 몰라 네, 나 new 뭐, 무서워 괜히 두렵다, 저게요 수필 먹은거야 어 평소 기사세합 좀 보여줘 오! 아, 아... 보실수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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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워 파이팅! 바로 들어가요, 바로? 바로? 자리야, 잠깐만요. 남의 똥보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분위기 맞추려면 또 뭐. 여기, 여기, 여기. 큰일 났뿐했어. 큰일 났네. 파이팅! 아까 보니까 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아까 보니까 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세니가야 스트라이크야 오케이 세니가야 스트라이크야 오케이 진짜 스페어 유진이 유진이 스페어 까지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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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처리하면 똑같아요 야 천사는 왜 항상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오른발 붙나요? 오른발 붙나요? 감독님 화이팅 오른발 붙어 아이고 못한다 아이고 못한다 아이고 못한다 처음에는 똑발랬는데 한 번 했어 진짜 뭐야 선생님 괜찮아요 팔 여섯 개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누나 화이팅 아 큰일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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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ben 숨쉬기부터 Chr Alpha og 오우 오 아 Vampire 오우 아 Miami 오픈 unden 쓸 필요한 모임 이 중 손감만 보니 그렇지!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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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바꿔! 바꿔! 감독이 전동하고 바꿔! 바꿔! 드레이더! 드레이더! 아, 형수 뭐야. 한 번도 안 쪘다며. 몰라,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거 마무리하면 돼. 아, 이거. 맞아. 아니, 왜 이렇지? 아니, 왜 이렇지? 찾았어, 찾았어. 야, 깜짝이야. 이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지원이, 파이팅! 아까 보여주는 거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사람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사람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연습을 한 번씩 해봐. 연습을 한 번씩 해봐. 우와, 막 집어 던져. 형, 참. 진짜 던졌어. 구멍이다, 구멍.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본 게임. 일관성 있게 파이팅! 왜, 뭐하게 해? 이게, 걸리는데? 원래 걸리는 거야, 원래 걸리는 거야. 원래 걸리는 거야. 네, 원래 걸리는 거야. 너 그래도 한 번 제대로 걸려봐. 오, 잘한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오, 간다, 간다. 오! 오! 아! 아! 구멍이 심히게 갔어야죠. 아니, 나. 심히게 갔어. 어? 안 갈아간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원래 실전에서 안 해야지. 일부러 연습 게임 때 옆으로 빼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연습 게임 때 옆으로 빼는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했어. 맞아. 아, 괜찮아. 대박, 대박. 괜찮아, 컴다운, 컴다운. 흔들리면 안 돼. 어, 멘탈 가면 안 돼, 멘탈 가면 안 돼. 파이팅! 아니, 좋아. 아니, 좋아. 스피를 좀 먹어볼까? 우와, 너무 차워. 우와, 너무 차워. 그렇지! 아, 너무 차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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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이렇게 더 집어 던지고 날냐? 무식한 소리야. 무식해서! 테레다 볼게요. 디테일하게. 굴려요, 굴려. 오. 굴려요, 굴려. 굴려요, 굴려. 굴려요, 굴려. 오. 오. ㅈ다,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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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말 너무 잘 듣는다. 야, 우리 다인교원 좌석입니다. 아, 이게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어. 주로 이게 레일이, 이게 휴어수가 어떻게 해. 아 뭐야. 분량 따먹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분량 왜 이렇게 따먹어? 잘했다 보이지, 잘했다 보이지. 우리 지금, 지금 점수증 봐야 엄청 차이 나고 있어, 지금. 뒤죽어서 못 하겠어. 5번까지 하면 제 못한 사람 명렬하게 시작할까요? 간다! 간다! 오, 아까워. 아까워. 뒤죽어서 못 하겠다, 뒤죽어서. 오지 마요. 감독님 화이팅! 화이팅! 3점 슛! 3점 슛! 3점 슛! 3점 슛! 진짜 3점이다! 진짜 3점이다! 진짜 3점이야! 진짜 3점이야! 진짜 3점이야! 야, 내가 이거 하고 하느냐, 이게. 진짜 3점이랄까? 3점! 이제 덩크슛 할까? 덩크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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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면 저쪽 딴 레인으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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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른쪽 왼쪽은 삐리지? 아! 삐리 좀이나 차이 나는데? 야! 아! 우와! 우와!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저기했어, 다행이다! 아니! 났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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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아예, 아예 흘렸어.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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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 니가! 야, 지연아! 니가 요번 했을 때! 말 걸지 마요, 말 걸지 마! 말 걸지 말라고요! 지연이 오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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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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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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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머 어머!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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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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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거, 한, 저거, 한, 저거, 한, 한, 쳤어! 오! 뭐야, 왜, 저거, 뭐야? 뭐야, 하늘이 붙은 거야? 아니, 진상이요! 드레스 100점. 오!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예수야 오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우리 어디까지? 어디까지! 100점 넘었어요! 누가 쳐들었어 왜 누구야? 너 서! 서로 구박한다 이제 왜 이렇게 힘들지? 어디 가? 똑같이 그렇지! 똑같다!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화이팅! 됐어! 오! 안 돼? 브라보! 야 니가 고기 다 고! 아 이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니가 고기 다 고! 어디서 해야 되는데 좋겠다! 아이입! 아 됐다! 아! 오하! 멀쩍이니? 그래서. 대차 우리 아리도 이겼어 아직. 이렇게 이거라고. 이렇게 이거라고. 이렇게 이거라고. 동력이. 아... 귀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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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로랑 다르네. 아니 스트라이크 팀이 세로몬이 해야 돼요. 춤, 춤. 한 번도, 한 번도. 아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감독님이 지금 감을 잡았어. 그러니까. 볼의 감각은 빨라. 부산지압했어. 이야, 스트라이크를 했어. 와, 대박. 스트라이크! 이거는 이제 끝났어. 왜냐면 감을 잡았기 때문에 끝났어. 봐봐.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아, 팔이야.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혔어. 맨날 갔어, 맨날 갔어, 맨날 갔어, 맨날 갔어, 맨날 갔어, 맨날 갔어, 맨날 갔어. 좋아? 좋아? 지금 막 이랬어? 맞았어. 너무 무서웠어요. 절수가 이쪽에 앞섰어요, 이쪽에 앞서요, 이.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제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이에요. 우와, 10점 차이야? 힘 빠지면 안 돼, 힘 빠지면. 여기 끝에가 중요해, 제일 끝에가. 해보, 해보 스타일!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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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어휴, 아휴, 말 좀 안 돼. 아휴, 말 좀 안 돼, 오구. 우와! 대박, 대박! 아휴, 말 좀 안 돼. 아휴, 어휴, 알싸. 어떡해, 나! 아휴, 알싸. 어떡해, 나! 거 광 잡았어? 광 잡았어. 대박이다, 공각이. 대박이다, 공각이. 와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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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총 아, 나 너무 행복해 그래도 이걸 스태프하고 대박입니다 진짜 그런 거가 따블이에요 따블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하는 거 찾았다. 축구다니, 축구다니, 볼이. 유명한 찾았다라는 거. 이제 실력이 없어. 오, 완전 귀여워. 막상, 막칼. 신났어 주나? 마지막에. 됐어. 우와, 됐어. 우와, 됐어. 우와, 됐어. 우와, 됐어. 우와, 됐어. 우와, 됐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확실히 게임은 전반전이야. 아, 후반전은 안 돼. 아, 여기 힘들어. 아, 잘 됐습니다. 아, 잘 됐다. 너무 재밌었다. 아, 여기 너무 따뜻해. 지원아, 우리 이겼으니까 여기서 다 구워지면 나갈까? 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와우. 와, 불 너무 센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기름 있지, 기름. 기름이요? 기름이... 아니, 아니. 그냥 고기를 올리면 기름이 떨어져. 소리 한 번 들어보시라니까. 와, 줘봐, 지원아. 와, 제대로다. 방금 손 씻었어요. 오, 과격한데. 따라라라따따. 와, 예쁘다. 안 보이다, 안 보여. 따라라라따따. 아니야. 저 소리가 너하고 둘이 똑같구나. 보통 인테리어를 바꿨다 그러면 갑자기 따라라딴딴딴. 아, 그래? 따라라딴딴딴. 와. 따라라딴딴딴. 따라라딴딴딴. 자,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유진. 어? 집게 좀 헹궈주세요. 가위랑. 오케이. 와, 빛깔 바라워. 난리났다. 아, 역시 삼겹살 솥뚜껑이야. 와, 이거 지글지글 진짜 잘 구워진다. 줘봐, 하나 줘봐. 어떡해. 자, 자, 자. 아, 진짜요? 응. 음. 뜨거워, 뜨거워. 오, 완전 맛있어. 진아, 서울 가기 싫겠다. 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너무 좋다, 여기. 아, 진짜 맛있다. 음. 아, 삼겹살 버거.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나 고기 되게 잘 꼽자. 아, 궁, 궁궁아 장수가 오셨네? 오, 저 연통 진짜 가져오셨네. 진짜 맛있어. 자, 궁궁아 기계 왔습니다. 아, 무조건 고락. 그러면. 스톱이 안 된다고요. 네. 아, 궁궁아 장수가 오셨네. 아, 궁궁아 기계 왔습니다. 아, 궁궁아 장수. 8, 9, 10점. 10점. 11점. 네. 다음에 올 때 궁궁, 궁궁아 통 하나 만들어보자. 알았어. 자, 궁궁아 기계 왔습니다이. 이게 여기 있었어요? 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니, 내가 만들어서 720시간 걸렸어요. 이거 한자. 자, 맛있게 구웠어. 네. 맛있게 구워요이. 어, 고기 드시고 가세요. 고기 드시고 가세요. 한 chociaż, 한 점만 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불을 떼야 되니까 어이 이거 이거 가져가자 좀 천천히 드시다 가시죠 자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나 중학교 때 이거 장사했었는데 진짜로요? 지원형도 했고 나도 했는데? 진짜요? 겨울 방학 때 이거 다 해봤네 아 옛날 생각나네 나도 제일 많았다 얼마였어요? 우리 4개 찾아왔다고 하는데? 응 우리도 어 정말? 네 저거 알지? 뭐요? 저게 저장고야 아 여기? 익은 거 다 글로 넣어놓고 오 맞아 여기 종이봉투에다가 딱 해가지고 인심 쓰고 막 어 하나만 더 주세요구만 어 안 닿는다 이러면서 하나 더 치고 아 귀여워 이거 하시다 오신 거 아니죠? 하하하하하하 너무 잘 오신다 아직 불에 안 붙었어 와 구기가 와 구기가 바쁘다 다 먹어봐 이건 요장갑? 이거 구워 이거? 어흥 눈 매워 어흥 눈 매워 아흥 어린걸래요? 이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아? 몰라요 나 눈 zig거워 슬퍼서 먹고 있겠네 너무 예쁘다 진짜 돌릴게요 스사비 장사도 진짜 오래 봤죠 형님? 제대로 지금 불 나잖아 이제 불 나는 거 보이죠? 계속 해줘야 돼 여기 우리 그때 준 고구마 와 대박 고구마다 이거 진짜 크지 않아? 노예지 큰 거 말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맛있어요 너무 작다 너무 작다고 이런 애들 좀 그래요 이거 반으로 작아서 딱 모르는 거야 진짜 맛있어 이거 아니 맛없어 저기는 전생의 부부였어 이게 싫어하네 오 예쁘다 예쁘다 지원용이 특별 고른 그 사이즈 좋다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고구마 저거 진짜 기대되는 너무 맛있겠다 한 시간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 네 진짜? 양쪽 합해서 아니 만약에 이제 군고구마 사러 왔는데 네 얼마나 기다려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갑자기 상황극해 얼마나 기다려요? 지금요? 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30분이요? 네 이게 야 그러면 우리 저쪽 가서 사 먹자 저쪽 오빠는 바로 바로 구워줘 저쪽 고구마 썩었어요 저쪽 고구마 썩었어요 저거는 썩은 거 파는 거고 아 진짜요? 버섯 버섯 좀 하나씩 드셔보세요 버섯 너 하나만 하셨어? 아니요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아 여기서 하나 육즙 떨어진다 유진아 우와 너무 좋아 양송이 저거 뜨거울 텐데 오빠는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 같아 저요? 완전 보이고 있는 귀여운 거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데 연애 많이 해야지 어디 가서 만나야지 일하다가는 좀 그렇고 왜요? 부담스럽잖아 괜히 일하다가 헤어져 봐 아니라도 아이 뭐 어때요? 되나? 만나볼까? 그럼 아저씨 언제 돼요 고구마 아 이제 열었어요 이제 아 진짜 아가씨 참 성격 급하시네 하나 익은 건 있는데 그걸로 나눠 먹죠 뭐 일단 이 봉지로 하나 받아야죠 이 봉지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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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고구마 잠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주 인정도 그냥 손 조심하세요 진짜 뜨거워요 자기만은 얼굴 하나 놓더라구요 지윤이가 와 와 와 와 색깔 나왔어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아 나 이거 이거 여기 딸려 나오는 거 여기 살 여기 제일 맛있는 거 맞어 아 진짜 역시 저기다 고야 이 냄새가 냄새가 달라요 맡아 볼래 냄새 냄새 아 아 아 단 냄새 언니 냄새만 아 아 냄새만 아 아 냄새만 아 아 어머 너무 달콤해 그치 딱 그래 아 아 아 냄새만 냄새만 아 자 우리가 이겼으니까 일단 우리가 먹자 아 와 뭉치미 좀 네 오 오 제대로다 진짜 맛있어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자 두 개 아 세 개 아 세 개 왔다 아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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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너무 잘해 갔다 대박 아 아이 또 내 고구마 맛보면 또 나랑 사랑에 빠진다고 막 난리다 아 아 그런데 다 이 부녀야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이 게 맛있는 거 우와 오빠 거 진짜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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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진짜 여기 안에 부드럽고 여기 쫀득하고 아 너무 맛있어 이거 팔아야 돼 이거 팔아야 돼 우와 감독님 이거는 나가시죠. 그럼 나가자. 네. 이거 팔아야 돼요. 그 위에 올리는 거야? 탁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싹 녹지. 이거 녹잖아. 이렇게 싹 녹으면 녹아야 돼. 한쪽에서는 빛나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차갑고 뜨겁고 해서 찬찬 뜨뜨. 미쳤어. 미쳤어. 왜? 미친 맛. 진짜? 미쳤어. 고구마가 조금 더 뜨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뜨거워. 넣어봐. 빨리 넣어봐. 너무 맛있어. 고구마가 있다가 표정이 위로 왔어. 끝장. 끝장 끝이? 고구마 이스크림. 우리 이거 오픈하자. 오픈하자 오픈. 우리 겨울은 이거다. 우와. 이건 아기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이제 집이 다 됐잖아. 그래서 이제 집들이 겸 떡을 마쳐놨거든. 떡을 이제 돌려야 하니까. 시골은 떡이죠. 떡이죠. 떡을요? 자기 집 마련을 했다는 그 기쁨.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는데 좋은 공기와 좋은 세컬 하우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어요. 장 그런 데 가봤었냐? 엄청 다 했죠. 엄청 다 했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맨날 시장 다 해. 우리는 마트 세대가 아니야. 마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시장. 시장은 아니야. 시내 시장. 다 했다. 이店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떡과 이런걸. 직접 바로 이 사람을 하내봐. 여기 오랜만에 와봐 보지 이런 데. 거의 처음에. 거의... 거의 이런 데 알아봤어요. 여기 알아봤어? 네 직접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 가래떡이 내려오나요? 방앗간이죠 여기가? 방앗간이요? 몇 년 오고 된 것 같은데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아냐? 야 이거 방앗간 진짜 어릴 때 와보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떡 맞춰놓은 거 있잖아요 떡 좀 돌리려고요 어떤 떡 맞췄어요? 가래떡 가래떡하고 가래떡하고 가래떡 이사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옥이 오시니까 참 감사네요 집들이 할 때 왜 꼭 떡을 나눠주지? 심지어 이거 이거 시럽떡 시럽떡 옛날 저기로 해서는 잡귀를 쫓아낸다 뭐 그런 팥이 잡귀를 물리친다는 형님은 하셔야 돼요 그 집이 왜? 혹시 있어요 그 사연이 좀 있어 사연이 있어 너 잘하지 마 너 간 다음에 얘 무섭다고 나한테 절아했다 무서워가지고 형이 소중함을 알겠어 모르겠어 야 키보리 치는데 오잖아 아이씨 야 너 분다가 커튼 다 치고? 야 빨리 한 명 두고 있잖아 빨리 부탁 좀 하자 아하하하하하하 자 빨리 한 명은 시도둘이 있어 나 말하자 누워 아이씨 아이씨 그럼 뭐 하는 김에 뭐 고사나 뭐 굿 같은 것도 하시죠? 뭐 이거 와서 이거 그거 고수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되게 하달라고 고사는 네가 좀 어떻게 좀 준비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먹어요? 어딨어요? 가랍떡 어디 있어요? 지금 떼어볼게요 네 빼야 돼요? 뜨금뜨근할 때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요? 나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굵기를 봐야 돼? 가랍떡은 이만한 거든 그걸로 빵을 맞아 봐야 돼 야물요? 어 나오는 걸로 바로 찰싹 하는지 이게 찰진지 안 있는지 봐야 되거든 찰 도에 밥 아니에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해서 바로 넣으면 떡이 나온다고? 이건 뭔데요? 쌀가루를 빻아서 쪄 버려요 네 쪄요 아 쌀을 쪄서요? 네 아닌데? 쪄서 가랍떡을 빼는 거예요 오 그게 가랍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어디로 나와요? 어? 이게 가랍떡이 아닌데 이게? 네 이게 가랍떡이에요 지금 이거 나오는 거 그때로 받아 먹으면 맛있겠다 어? 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으로 해서 더 네 쫙 밀착되게 하는구나 아 아 우리는 세 번을 떼요 세 번을? 네 이걸 또 다시 한 번 또 넣어요? 네 또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좀 쫀득쫀득하게 네 쫀득쫀득하게 세 번째는 이제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을 수 있게 그럼 오 손이 많이 가네 종민이가 이거 가랍떡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가랍떡하고 딱 절편 하얀 떡 두 개 좋아하거든요 다 됐어요? 네 네 이거 언제 먹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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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나 먹을게 이거 맛있어요 우와 우와 아 또 또 세요? 네 음 음 이게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거기다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네 되게 쫀득쫀득하다 양념이 나오는 거랑 쫀득쫀득하죠 와 근데 그리고 쫀득쫀득해요 아우 맛있다 내 삶이야 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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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야 그거 왜 빼서 먹어 여기 있는 거 먹어 이게 맛있어 이게 와 진짜 쫄깃한 거 봐 우와 그렇게 들고 먹으면 맛있어 이게 맛있어요 음 아니 테레비 오면 맛있게 자시더만 너는 잘 먹는다 진짜 모두름질 그래 그래 꼭 맨날 살 뺀다고 맛있다 어! 나왔다 시립떡 시립떡 우와 이거 좀 저물었으면 안 돼 이거 김을 조금 빼야지 아침 일찍부터 하시는데? 우리는 4시 반에 나와가지고 4시 반이요? 파시구나 와 짱이다 어르신들 이거 시립떡 엄청 좋아해서 아 좋아해 네 먹어봐야지 문대 중으로 다 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버님이 칼 좀 쓰시네 아핰하핰 먹어 아니 드세요 아니 안 드세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파시 와, 파가 엄청 다르다. 와, 파가 엄청 다르다. 아,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설탕 먹나? 네? 설탕 더 해야지. 설탕 더 달아야 돼? 아니, 여기 너무 달아요. 너무 달으면 설탕 찍으면 안 돼. 더 달아야 되니까. 맛있어요. 국산 맛있지 않나요? 음, 씨. 붓 잘라드려요. 그만 잡세요. 가져가야 되니까. 가져가야 되니까. 가져가셔야죠.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갓 뽑은 게 더 맛있어, 느낌이. 글자를 준비를 했어요. 글자 어떻게 써요? 지금 우리가 해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어요? 예, 해드리죠. 뭐라고 해주시려고요? 네, 거기 있잖아. 머릿돌 써 있는 거. 코제? 코제. 코제? 코제가 쓰시면 되죠, 코제. 잠깐만요. 와, 떡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것도 다 떡이에요, 아름이? 아니, 떡이에요. 네, 떡이에요. 와우. 아니, 떡을 꽃처럼 이쁘게 저렇게 잘 만드셨네. 코. 제. 코제. 이사. 이사. 우. 스. 아, 코제하우스. 이사. 이사축. 이사축. 와, 맛있겠다. 예쁘게 하셨네요, 사장님이. 하우스. 꽃은 여의들였나봐요, 꽃은. 이것도 떡이에요? 예, 떡이에요, 그것도 다. 잘해라. 이거 다 떡이라요. 대강 놓지 말고 좀, 너. 아이, 다 이게 다. 야, 이거는 아까워서 못 자르겠는데 이걸 자르죠? 그렇죠, 알죠. 아, 맛있겠다. 예쁘게 하셨네요, 사장님이.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그... 집들이에 그 후배들이 올 거야. 놀고 했던 후배들이 누구요? 후배라고 해도. 후배도 많지? 좀 몰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가자. 근데 저희 쪽은. 이게 복잡하네. 복일로ึ걸나š Enj richtigena. 악! 부작! 부작! 맛 좀 보고 가실래요? 예! 맛 좀 보고 가세요. 야! 이거 더덕! 좀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더덕 더덕! 우와! 물로 캔거나 좀 틀리지? 왜 더 크지 내가? 이건 자연산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우린 자연산이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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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좋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맛 좀 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막둥이가. 아니요. 하나 먹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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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둥이요. 야. 돈 내고 와야지. 아유. 팔은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해오신 거래요.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 고기. 고기. 수육을 좀 살 거야. 삼겹살 수육을. 이거 수육을 좀 하게 해요. 네. 돼지 어떤 부위가 제일 좋아요? 네. 전지. 보통 전지로 많이 이렇게. 전지로 많이 수육을 많이 해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네. 그럼 이걸로 좀 줘보세요. 수육 이렇게. 삶아서 먹게요. 몇 명이나 한 번 해요. 원래 큰일이야. 형. 형님 몇 분 오신다고요? 10명. 이 정도면 몇 명이 먹어요? 넉넉히 줘보세요. 이런 필요 없죠? 하나 둘러봐요. 4명. 4명. 다 써줘서 밀고. 이게 다 충분하겠는데요? 네. 그러면 다 줘요. 들어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후배들 와 있어가지고. 먼저 가야 돼. 그래요? 집은 먼저. 저한테가. 필요한 거. 고사실 때. 떡은 샀고. 고사실 때. 떡하고. 과일하고. 넣으면 돼요. 어. 알았어 그러면. 네. 내가 먼저 할 테니까. 감독님 이따 뵐게요. 어 그래 쫄다 와. 예. 형 12월에 산타예요 우리가. 산타 문장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산타크로스 청년이 되어서 왔지요. 10년 동안 키운 더덕 1kg. 해주노 한국권. 하와이 한국권이 있어요. 하와이 한국권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투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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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와이는. 동글난이. 뭔가 하와이한테. 오. 전동 칫솔. 다른 걸 해야 니 요거 나와. 아이고 더덕을 해야 니. 우리가 칫솔이 돼. 인동이 맞다. 아니 면도가 아니고. 진짜 귀여워요. 와 엄청 잘 어울려. 나 이거 신기하다. 할머니 발 짜치라고. 저기 왔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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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잖아 집이.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우와. 모이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길게 꼽아줘야 돼요 길게. 모든 것이 잘 때라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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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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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